자 그 다음 현재 시제의 쓰임 두번째입니다. 앞쪽에서 배워말고 현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요거는 현재 진행시제보다는 현재 진행 같은데 이럴 때 현재시대로 써요. 자 그 다음 왕래 발착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고 함께 쓸 때는 현재시대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미래를 또 나타내는 부사고 이게 중요할 때 중요할 거고 왕래 발착동사 왕래 갈 왕 올래 그 다음에 발착 출 도착착에 출발 발 출발 발인가 출발하다는 뜻이고 쌤은 한문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리브 떠나다 고우 가다 디팔 떠나다 스타트 시작하다 어라이브 도착하다 리치도 도착하다 요런 동사는 부사 미래를 나타내는 자 보자 자 그는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이니까 미래죠. 그렇지만 그냥 현재시제를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컴동사는 왕래 발착동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의미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will come인데 이거 대신에 그냥 comes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로 미래시제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call me. 자 나에게 전화해. when you arrive home. 네가 집에 도착하면 그러니까 아직 집에 안 왔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거에요. 집에 이제 미래에 올 거지. 이제 집에 오면 아직 오고 있는 중이잖아. 아니면 아예 안 떠났을 수도 있고 그치? 어 미래야. 그렇지만 will arrive는 안 쓰고 이때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will arrive. 미래시제를 안 쓰고 현재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you는 2인칭이니까 s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요 3번입니다. 근데 2번도 어느 정도는 나오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프랙티스 4에 가서 쓰임에 맞게 there he goes with his son. 어우 저기 그가 오고 있어. 그가 와. 그의 아들과 함께.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시제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래서 my daughter arrives in London next Monday. 다음날 월요일날. 자 2번 하는 중이에요. 자 arrive 왕래 발착 동사이기 때문에 미래시제를 쓸 필요 없이 그냥 현재시대로 arrives. 쓰면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풀어오세요. 어차피